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0승 1패의 시젠투스 그리고 1승 1패의 아프리카프릭스인데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에이스 결정자 프로스타에서 김준원의 서성민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젠투스의 히어로 김준호 선수입니다 11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프리카프릭스의 슈퍼 서성민 선수입니다 4일 후에 챌린지 D조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양선수는 같은 조에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죽음의 조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동영 선수 저 뒤쪽에 요이플래시울브의 하스 선수입니다 저희도 몰라봤었는데 기자님께서 알려주셨고요 하스 선수랑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레더에서 엄청난 올인의 소유자입니다 이건 한국 선수들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차 사다주셨다고 하네요 예전에 이동영 선수와 같은 팀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하스 선수한테 제가 봤는데 연락처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떤 SNS 개정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동류를 또 봤으니까 굉장히 반갑겠죠 빠른 연결체를 냈는데 원샷 서치를 당했습니다 이러면 김준호 선수가 뭘 하더라도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원래 4인용 맵이라서 저는 승부수를 띄운 건데 소성민 선수가요 광전선을 넣었습니다 오히려 김준호 선수가 전진 건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탐사정이 네 아 해결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소성민 선수가 더 대단한 걸 수도 있는데 아 분명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쉽겠습니다 어... 수정탑... 네... 아 전진 로고? 아예 그냥 뭐... 힘을 꽉 쳐서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거 대놓고 지워버려 저기 일꾼이 이거 본진으로 도망가다가 수정탑 보겠는데요? 광전사까지... 과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마 알 거예요 서성민 선수도 지금까지 멀티가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전진 건물 하지만 어떠한 건물인지는 아직 모르죠 중앙쪽 지나가다가... 네... 어 이거 뭐 봐요? 찾고 있긴 한데 위치가 애매한데요? 근데 이거... 아 전진 우관이라고 생각... 하고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위치가... 이쪽은 우관 위치긴 한데... 아 이걸 못 보고 들어가나요? 광전사끼리 만나긴 했는데... 네... 전진 로고입니다 봤습니다 확인했어요 근데 이거는... 확인해도 맞기 어려워요 이게 전진 로고이라서... 불멸자 내지는 분광기를 또 소환해서... 탑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자가 충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태클을 맞춰준 것도 아니라... 네... 이건 진짜 대위기입니다 모선에까지 왔습니다 모선에 광충전 자 신경을 여기에 써야되구요... 광충전 오히려... 김준호가 사용할수도 있구요... 네 이거는 로고을 잡아야되요... 로고을 잡아야되요... 불멸자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자 이거 수정탑 가봐야되요 수정탑 자 광자가 충전... 불멸자 나오면 난리나죠... 사용했습니다 광자가 충전... 아 수정탑은 여기에 두개나 건설했는데요 수정민... 아아... 아아... 이것도 뼈아프구요... 와 김준호선수가 일부러 전진 수정탑에... 과천을 안건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200원 주었죠 김준호... 네... 결국 불멸자가 나오게되면 난리가 나는건데... 불멸자가 나올수 있는 시간을... 김준호가 잘 벌었습니다... 네... 200원 주었습니다... 네... 이거 막기 더 어려워졌어요 수정민선수... 자 사추적자로... 이득을 볼수 있을지... 네 최대한 추적자 잘라줘야되는데... 그것도 쉽지않구요... 자 이제 불멸자 나옵니다 불멸자... 불멸자 나와요... 네 다시 도망가야되요... 불멸자 나와서 불멸자 한끼... 자 불멸자 점사가... 다시 도망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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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추적자는 잃지않았는데... 오사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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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힙니다... 이건 이제... 추적자가 많이 맞았습니다... 네... 막기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이제 두번째 불멸자가 나옵니다... 이멸자 나오면... 진짜 막 밀고 들어갈수 있거든요... 빠른 연결체를... 선택했었던... 서성... 서성민인데... 더이상의 강좌충전 없습니다... 아... HP 많이 빠진 추적자들... 추적자수... 적극적으로 나설수 없습니다... 동일한데... 상대방은 불멸자가 있습니다... 한개... 아니요 한개 더 추가가 됐습니다... 두개에요... 자 나오자마자... 과충전을 사용하면서... 이제 두번째 과충전은... 더 기다려... 더 기다려야됩니다... 네... 빠질때까지 기다리고... 파수기까지 왔어요... 네... 군관기 찍을 필요도 없어요... 네... 멀티를 버리는 선택... 서성민... 자 이제... 앞마당 쪽에서... 수비를 하긴 어렵습니다... 서성민... 불멸자 주기가 좀 압박입니다... 서성민 선수... 파수기를 찍어서... 일단... 한숨 돌리는게 우선이기는 한데... 수정탑이 막혔거든요... 파수기를 찍을 수가 없고... 아... 군관기... 자... 이런 파수기 찍어도 안되겠네요... 네... 아케이드... 멀티도 지금 안하고 있죠? 네... 아케이드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화력으로 완전히 앞서가다 보니까... 멀티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더... 서성민 선수를 어렵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아... 지금 타이밍에서... 불멸자 2개는... 점멸 불멸자거든요... 네... 지금은 저거를... 아... 분관기를 떨궈야 되는데... 상대가 김준호입니다... 분관기 안 죽죠... 음... 내려오다가... 바로 끊겨요... 바로 끊깁니다... 자 이거... 우주관문 보게 되면... 바로 예언자 생각할 수 있구요... 와... 우주관문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지금 들어와도 사실상 못 막아요... 근데 지금 예언자를 못 찍고... 수비형 공호를 찍을 수 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공호를 찍는다고 해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환상불사조로... 우주관문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네... 자... 공호를 봤으면... 어어어... 이거 어디 가나요? 네... 분관기를 보여준 것도 일단 아플 수 밖에 없고요... 뭐... 대규모 기한 타면 그만이긴 한데... 김준호 선수가 보다 더 과감하게 했으면 뚫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해줍니다... 자... 역장으로 입구를 잠시 막아뒀습니다... 귀한으로 빠져나옵니다... 안전하게 하네요... 네...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전진해 있는 건물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생긴다는 점... 그래도 유리안님 변함은 없습니다... 자... 로공과 관문 그리고... 수정타 부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둔 이득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버려도... 지금부터 앞마당 캐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도 세기를 탑승시켰습니다... 서성민... 네...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와... 서성민... 이런 건 진짜 좋은 판단이네요... 네... 근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되긴 합니다... 서성민 선수가... 아... 근데 그마저도 걸렸어요... 환상불사조에... 음... 네... 자... 이러면... 김준호 선수가 전멸이 되고 나서... 한 번의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음... 아직 불멸자를 한기도 잃지 않은...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자... 이걸로... 양방이 돼야 되는데요... 탐사정 많이 잡고... 여기서... 자... 정면조 압박해주면서... 사도로... 탐사정을 잡아낼 수 있는... 서성민입니다... 최대한... 최대한 많이... 네...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과연 서성민 선수가 트리플이 걸렸음에도... 트리플을 완성시킬 것인지... 지금 어차피 트리플 완성시켜봐야... 안돌아가거든요... 일꾼이 29개에요... 트리플 최적화 60개 이상인데... 음... 본진 자원이 거의 말랐다고 감안해도... 50개 이상은 있어야... 트리플이 돌아가는 겁니다... 음... 네... 지금은 차라리 트리플을 취소해버리고... 그 자원으로 딴거 하는게 어떨까... 싶긴 한데... 이미 늦긴 했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병력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자... 공어를 더 뽑아주고 있는 서성민... 네... 삼불멸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취소? 올라오면 트리플은 무조건 깨지거든요... 네... 자... 이 타이밍에 분광기라도 들어가서... 최대한 피해를 주는게 옳은데... 네... 자... 완성시켰습니다... 아... 차라리 이자원으로 안마당 쪽에 수정탑을 짓고... 과충전 한번 버텨보는게 어땠을까... 음... 좀 그런 아쉬운 게 남습니다... 자... 분광기도 6시에서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김준호 선수만 얻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언덕점별 이후에... 불멸자 예지름 파속이 되어도 되고... 네... 이거는... 아... 맞기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공허포격기 2기입니다... 네... 자풀멸자를 하나 잘라줬습니다... 네... 공허가... 그리 나름대로 중장갑을 잘 잡으니까... 한 번의 가능성을 만들어 보는 거긴 한데... 자... 여기... 견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은 막아야되요... 서성민 선수가... 네... 자... 제일 좋은 판단은 언덕점별을... 어? 자리 비우나요 서성민 선수? 자... 형파수기 역장? 오... 네... 좋은 자리 다 뺏깁니다 서성민 선수... 아... 서성민 선수... 아... 서성민 돌아옵니다... 네... 아... 모서네... 역장으로... 막아버릴 수 있구요... 네... 네... 더 좋은 위치에 싸울 수 있긴 했는데... 어... 불멸자를 1.4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탐사성 만일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서성민은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잡아 먹으면요... 네... 한 번에 내려가는 타이밍이 생기긴 하거든요... 자... 불멸자를 다 잃었습니다... 자... 불멸자를 다 잃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래도 잘 다 잡아먹었습니다... 자... 이거 바로 내려가면... 네... 바로... 서성민 선수가 지금... 붕광기가 살아있잖아요... 네... 추가 소환을 한 번 만들어낼 수 있고... 김준호 트리플을 지었기 때문에... 또 병력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붕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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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살려야 추가 소환이 되는데요... 서성민 붕광기가... 파괴됐습니다... 네... 이걸로 시간을 벌고 있는 김준호 선수요... 네... 애결이라서 양 선수가...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와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불멸자는... 공업 포격으로 최대한 줄여주면서... 승부 한 번 봐야죠... 네... 자... 일꾼 차이 두 배입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믿을 건... 광자가 충전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 끌어주는 플레이도 상당히 좋네요... 어... 그래도 주적자를 다 잡아먹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김준호 선수가... 앞마당 가스 채취를 안 하고 올라간 공격이기 때문에... 가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병력이 안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김준호 선수도... 사도 내기가... 삼사정을 추가적으로 솎아주고 있습니다... 네... 못 내려가게 정말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한 번은 김준호 선수가 수비가 되면은... 경기는 완전히 굳히는 거고요... 네... 불멸자가... 더 나오는 시간들을 벌었습니다... 김준호... 안 맞고 내려가는 판단 진짜 좋습니다... 서성민 선수... 지금 내려가야 돼요... 네... 자... 지금 추적자밖에 없고요... 트리플 지역에... 불멸자가 딱 한 기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추적자 숫자도... 어... 이쪽 멀티까지 제압할 수 있겠는데요... 서성민... 자... 병력하니만 잘되면... 서성민... 지금은 공허가... 진짜 압박이에요... 네... 파수기... 파수기... 파수기 1.4... 자... 추적자 끌어야죠... 서성민 선수... 자... 전멸 추적자로 파수기 2개를 잡아냈습니다... 네... 연결체 깨고... 바로 앞마다 쪽으로 가야됩니다... 서성민... 시간 끌리면 안됩니다... 아... 근데... 지금은... 연결체에 깨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네... 바로 앞마다... 연결체 하나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결체 깨봤자... 남는 거 없거든요... 바로 달렸어야 되는데... 연결체를 깨는 동안에... 병력이 한 두 바퀴는 돌았어요... 네... 자... 그쪽... 자... 자... 수정탑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허를 뭘로 잡나요? 공허를... 과충전... 과충전 빼고 나면... 결국에 추적자 두기로 공허 못 잡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거죠... 김준호도... 자... 불사조를 뽑았습니다... 서성민... 서성민은 더이상 자원 차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빼나요? 돌아오면은... 돌아오면... 이게 지... 자신의 앞마당도 위험하고... 아... 불사조는 공관기를 잡아야 되는 용도인데... 파괴됐습니다... 자... 이거... 아... 글쎄요... 돌아오게 되면 앞마당은 지킬 수 있을지... 어떤 탐사조차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자... 그래도... 분광기... 그럼 분광기라도 끊어야 되는데... 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차피 본진 자원이 곧 마르거든요... 스물세기 일꾼을 다 앞마당으로 보냈을 때... 자원은 돌아가기는 해요... 아마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분광기... 그러면 분광기를 잡아야죠... 아... 못 잡습니다... 시야가 없어요... 광자가... 어... 과충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암마나... 자... 잘라먹으면... 자... 주작자끼리... 앞전멸... 앞전멸... 주작자 더 많거든요... 서성민이... 네... 앞전멸이면... 아... 근데 불만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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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민 선수가... 싸울 위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가지고 있었던 게... 추적자가 많았던 거였는데... 그거 역시나 다 잘라먹혔고요... 지금 화력에 차이가 납니다... 자...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거든요... 서로 순간순간 매번 좋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김준호 선수... 네... 찰나에 이런 피해를 잘 잡아내면서... 전수상의 이등을 많이 가져가는 김준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난번에 에이스가 전전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약간 좀 마음에 타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예... 역시나 김준호 선수가... 에이스가 전전 하루에 2승을 또 거둬주면서... 아... 그리고 본인이 하던 다성왕에 대한 타이틀까지... 예... 꽉 치고 가는... 그런 김준호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준호 선수는 13승이 됐죠? 아... 14승이 됐나요? 14승... 하루에 2승 추가했으니까... 네... 14승이 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김준호가 하루 2승... 지금... 초반에는 올 시즌 분위기가... 프로리그 내에서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14승까지 찍습니다... 네... 매번 분위기가... 그 마지막 에이스가 전전의 김준호 선수의 분위기가... 매번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초반에 정찰을 정말 굉장히 잘하면서... 원서치가 되면서... 김준호 선수가 원했던 그 경기 양생을... 그려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약간의 원도 김준호 선수가 따랐고... 예... 그리고... 확실하게 대처를... 초반부터 전진 50이라는... 이런 확실한 대처를... 김준호 선수가... 좋은 판단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 서성인 선수를 제압하면서... 하루에 2승을 거둬주는... 예... 듬직한 에이스의 모습을... 그대로... 김준호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김준호 선수가 하루 2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선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선 선수가 그동안 좋지 않은 승률을 통해서... 또 다시 패배를 한다면... 이런 기회가 없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이재선 선수의 승리도... 네... 굉장히 또 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장민철 선수는... 서성민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뒤 이어나온 김준호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서... 서성민을 다시 잡아내면서... 게임 스코어 3대2로... 씨앤투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제는 3대0, 3대0으로...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오늘은... 첫 경기부터...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지난 그... 첫 주차도... 애결승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 오늘은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고요... 다음 경기는 통신사 더비입니다... 네... 자... 오늘의 소은 선수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고인규 해설 나와주세요...